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쭉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가 우리 사회에 구현될 가능성은 높은가 아닌가라는 그런 주제를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안이든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든 간에 의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우선 필요할 것이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것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많은 그런 난관과 방해물을 뚫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도와 의지라는 것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특히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그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강력한 반대나 저항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이든 아니면 지도자든 간에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그런 수사로서 공정과 상식과 자유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말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공정과 상식과 자유를 어떤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과 상식과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소위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의 밥그릇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 저항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결사적이고 필사적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뚫고 제대로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그런 의지가 신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2월 1일 지방선거라는 그런 아주 큰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5월 10일 날 같지만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행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비중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우리 사회의 정의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런 부정선거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어서 선거 정의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음 반 의심 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신대한 문제인가를 오늘 이 방송에서도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퇴임하게 되는 노정희라는 사람입니다. 광주 광역시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대법원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소쿠리 선거 책임자다 이런 오명을 덮어쓰고 대법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책임자직을 물러나게 됐습니다. 물러나면서 그는 한 번도 사과한다는 그런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구리 투표 논란 노정이 퇴임사에서는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에서 아름다운 선거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선관위의 각종 그런 광고 문건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우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아름다운 선거라기보다도 추악한 선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노정희 씨의 퇴임사에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관위 측이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퇴임식에서 공정과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일단 언어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언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한 사회의 엉망진창인 정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공정과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불구하고 대법관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노정희 씨 이야기는 본인은 공정과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장이 무너진 것이죠. 지금까지처럼 투철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면서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투명하게 선거 과정을 공개했고 체계적인 법규 운용 기준을 마련해서 불편부당하게 운영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란 데가 많이 망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를 그야말로 거짓과 위선으로 그냥 포장된 타임사를 한 거 아닙니까 갈수록 심화되는 정치 사회적 갈등 속에 선거 관리 환경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허위 정보와 근거 없는 의혹 비방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 그 원인 제공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한민국의 선관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마 허위 정보와 근거 없는 의혹 이런 부분들은 선거 무결승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는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한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널리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입증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얼굴이 참 두터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런 악과 사악한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조만간에 백일화에 다 드러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현재 이런 방송을 임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했던지 몇몇 시민이 남긴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달령 시민은 그게 최선이면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자리에서 양심을 줘버렸고 그로 인해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떠나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참 이런 소위 대법관들이 이런 소위 언행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그런 믿음도 이번 선거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냥 날라가 버린 것 같습니다. 김찬우 신문은 당신같이 한결같이 꿈에 대하만 하고 아름다운 선거라고요. 당신들한테만 아름다운 선거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단 한 표의 부정선거가 있어도 위대한 민주주의 태보이고 책임자였던 당신은 당신의 인생으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자 전원은 최고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마 노정희 씨는 물론하면서 자신이 직접 간리했는지 아니면 알고 묵인했는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소위 부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자리에서 선거 책임을 맡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또 소위 재판거래 의혹에 지금 관련돼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앞으로 아마 소위 사법의 단제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그들이 승리해가지고 모든 것이 덮히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숨통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시정 시민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말하는 아름다운 선거라는 것이 부정선거입니까? 좌파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몇몇 분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선거라는 것이 뭔가? 586 운동권 출신대 인사들은 모든 것은 목적이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종류의 수단이나 도구 공적기관이라든지 법률들도 다 소위 하수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구와 삼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젊은 날부터 굳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손을 담그게 된 것이죠. 저처럼 586 운동권 출신들과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기껏해야 한 3년, 4년 정도 되지만 저희들 세대가 교육받고 자란 것은 정말 그런 부정직한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것이 밝혀지느냐 밝혀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의 처벌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이 체제를 존속할 수 있냐 여부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로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가지고 권력에게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치료지게 되고 지도자가 선출되면 그 권력은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투표용지의 진본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권력의 진본임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바로 투표고 그 투표 과정을 통해서 소위 공정한 권력 정당한 권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그냥 그야말로 일상이 되고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는 일종의 내란에 의거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을 했던 군부 쿠데타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그런 행위다. 이것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들에게 선거는 뭐냐야. 5.86 운동권들에게 선거는 뭐냐야. 그동안 선거를 조작했던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선거는 뭐냐야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하명과 지시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에게 선거는 뭐냐야.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잠시 살다 떠나는 것이고 우리 선대가 살다가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도 떠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이 땅을 또 밟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본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리고 권력을 그냥 절도하고 도독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러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선거를 했다. 공정과 정의를 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법을 어떻게 배운 겁니까. 법을 앞으로 배운 겁니까. 옆으로 배운 겁니까. 뒤로 배운 겁니까. 나는 그들이 내 눈이 살아있는 한 그들이 처벌되고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낱낱이 알게 되는 그날까지 진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악한 짓을 행한 그들에게 반드시 벌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